3월 12일 금요일 마감체크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드렸던 말씀은 소위 BBIG 대형주 종목군들이 어느정도 조점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 시황에서는 수급이 안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모두 지금 시장에 공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다음주 FMC를 앞주고 긍정적인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주 최대 포인트는 FMC이기 때문에 과연 FMC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메인 이벤트다라는 말씀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FMC의 흐름인데 FMC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국채 매입의 강도를 굉장히 다르게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이때는 워낙 급했기 때문에 2020년 3월 4월 달에는 급격하게 매수를 늘렸단 말이죠. 물론 지금이 작년 3월 4월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급격히 늘릴 가능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늘려서 국채 수익률을 조절한다 정도. 22건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총액은 건들지 않고 PPP를 속도 조절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시장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연준에서 그 정도의 어떤 시그널만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의 결정이 과연 22와 비슷하게 나타날지 아니면 미국 경제는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정도의 인플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갈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실제로 미국에서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는지 섹터별로 펀드플로우를 나타낸 것인데요. 네. 자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소위 방어주 쪽에서는 거의 자금 흐름이 없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락처 쪽보다는 원자재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금융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영역의 종목군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에너지 업종이 또 견주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지금 경기 재개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기술주들로 여전히 돈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미국의 이런 자금의 흐름이 우리와 연관이 있느냐? 있죠. 경제 지표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실제로 준비된 그림은 이 분기 영업이익과 일평균 수출인데요. 지금 일평균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근데 주로 우리가 일평균 수출이 증가할 때 이익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수출이. 당연히 반도체. 또 하나는 2차전지. 그리고 뭐 하나 더 포함하자면 자동차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보면 현재 우리 시장의 선택도 그 정도 섹터, 즉 인플레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보다 더 강하게 성장하거나 또 강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혹은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추이,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추이에서 업종 선택은 이미 답이 좀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연속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수급의 안정세가 좀 필요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안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실적이 바탕이 되고 또 수출해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경제 지표로도 의미 있는 것들이 조금 있고 이벤트적으로는 뭐 더더욱 그렇죠. 뭐 이벤트 다 아시는 것처럼 FMC 우리로는 18일 날 아침에 알 수 있는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날 저녁 오후에 BOE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다음날 일본 BOG 2일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BOE, 일본 BOG, 그 다음에 연중까지 세 군데에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20에서 촉발한 유동성 장세의 모습이 정부가 지급하는 돈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추가로 공급하거나 공급할 가능성이 유동성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중국은 2월 실물 지표 그 다음에 미국도 2월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죠. 과연 실물 쪽에서는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기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하나 일정에서는 네오이뮨텍, 바이오다인, 가장 중요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분들이 신규 상장하기 때문에 또 신규 상장제의 파급 효과 목요일 날 FMC 결과와 더불어서 아마 시장의 흐름을 또 좌우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이 고위급 회담을 놓고 지금 양쪽에 팽팽해 신경전인데요. 중국은 미국이 먼저 요구해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 옛날에 어떤 미중 전략 대화 이런 것들의 뉘앙스를 풍기는 반면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전혀 그런 거 아니다. 만나서 중국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 전략적 대화가 어떻게 또 마감될지 여부에 대해서 또 관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경제 지표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 그리고 이벤트로는 BOE, BUJ, 또 FOMC까지 이어지는 이런 중앙은행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일 수 있지만 미중 고위급 회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종목권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수급이 안정되면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대상 업종은 이미 나와 있다. 반도체 이자전지, 자동차 이런 쪽이 그래도 실적과 성장 속도가 여전히 담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공격적으로 5조 투자를 미국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결국 이쪽에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수치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더 레벨을 올리거나 순환매가 돌 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아닌가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터너라운드 경계민감주는 이쯤에서 또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금리 상승세 이어집니다. 지금 주춤거리고 있을 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홀딩 정도 제가 이제 지지난주 그다음에 저번 주 한 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규매수 하지 말고 경계민감주 터너라운드 종목에 대해서 신규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터너라운드 경계민감주로 싼 가격에 잘 사셨다면 홀딩해야지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쪽 이쪽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싶고 그다음에 FMC에 따라서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형성했던 3200과 3000의 어떤 박스권의 하단을 돌파하든 상단을 돌파하든 돌파되는 그 시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단이 다시 한번 붕괴가 강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저감의 수를 뒤로 미루는 혹은 일정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3200을 또 넘기는 강한 어떤 장세가 형성될 때에는 종목수를 조금 추릴 필요는 있겠지만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기술적 변수든 이벤트적인 변수든 변수에 따라서 전략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틀 연속 일단 코스피가 반등을 줬습니다. 그 안에서 수급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성장하는 실적주에 대한 관심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포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홀딩 전략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큰 변수는 FOMC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시장에 지수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러 tranquility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volta iska 큰 이제 인사드яс 아 acknowledging 저희가 스쳐 바사 ности